오늘 새벽 부산의 한 분식집에서 50대 여주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중부경찰서는 분식집 여주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65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A 씨는 어젯밤 11시쯤 중구 영주동의 한 분식집에서 57살 B 씨가 술을 주지 않자 홧김에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입니다. B 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에 골목길을 오간 서너 명의 용의자를 탐문해 오후 2시쯤 A 씨를 검거했습니다.